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로 합산한 이번 주 1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전국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어 네 제가 봐줄지 몰랐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 나 소감 준비 못했는데 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7으로 좋은 스타트 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음악 내는 그런 멋진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앵콜모델 준비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일요일엔 어디가요? 자 같이 인기가요 다음 주에도 함께가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I don't know yet I'll take my hands and trace your lines It's the weather you can ride I think I'll match you in another life So break me up another time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댄서들 어딨어 댄서들 감사합니다